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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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곪아서 라면을 해줬어요 물이 너무 많아서 버렸어요 오빠가 한강에 물이 너무 많아서 냄비가 너무 커서 어쩌서 보셨어 제거 프라이팬 오빠가 냄비 제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어 하루종실 아무것도 안먹었거든요 죠 자고 일어나서 아파서 과자도 ker 선풍기 хочу 쓰면서 더워aisia 아까 목소리 튀 Kayla 오빠TS에서이라 최근에 뻔했을 거예요 conservatives 그건 되게 맛있겠죠? 떡이랑 찬무송두부까지 이거 초밥 아까만둔 거 한 번 더 졌고 이건 남은 거 제 거에요 너무 조금이죠? 근데 밥 이렇게 해놓은 거라 맛있고 조금 배불러다 이건 이따 하면 갈 거고요 그리고 괜찮은 게 뭐냐면 과자도 넣었지 또 나머지 한 팩도 제 거거든요 제가 더 이득이에요 아 힘들어 집 와서 너무 아파요 밥만 먹기에는 맨밥이 맛이 없어 심심해서 3개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밥을 다 긁어먹으니까 3개는 되더라고요 좀 모자란 듯 했는데 배부르라도 약간 배부르는데 정말 맛있어 좋아 약도 먹었겠다 고고 다시 자야지 아 아퍼 아퍼 새벽에 로맘무떼 플레임콘 벌레 물로서 약도 발랐어요 근데 이게 플레임콘이 초코에 다닌 초코 그 초코가 진짜 맛있거든요 화이트 초코 그래서 아까 온 거 브라보 화이트도 있었는데 브라보 화이트보다는 솔직히 로맘떼가 더 맛있어요 먹어본 걸과 제 취향이 더 맛있어 조립식 선풍기 지금 박살났어 박살이 가기보단 조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닳을게요 바닥이 좀 걸었고 나사 조이는 거 이래야 안 떨어져 반대로 풀려갖고 이따 나사 이쁘게 조였어요 좀 쎄야겠다 벌레 좀 넣어갖고 아파요 밤에 새벽에 일어났어 잠이 너무 많이 자고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비오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음 맛있게 먹어야지 돌아온 선칩 태양의 맛 배고파? 좀 밤? 아니야 아파서 자가가지고 먹은 게 점심밖에 없어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이거 맞아 공덕지 살찌는 것만 먹지만 오랜만에 먹고 싶었어 그래서 돌아온 선칩 태양의 맛 근데 이거 단종됐었나? 돌아온이니까 공장에 불러서 계속 안나왔다가 복구해서 나온 그런 과자인건가 일단 우리는 질소가 많지만 포카칩보단 질소가 덜해 근데 포카칩사라다가 예방감사칩보단 뭔가 이렇게 독특하게 모양있고 맛있고 매운거 먹고 싶어서 약간 매콤달콤한 느낌? 방안에 창문 열어놔서 저쪽으로 그림자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하늘은 이뻐요 분위기 조금만 짬어서 먹고 나무 좀 매이붕해서 놔둬요 저는 좀만 먹어가지고 거의 다 먹었어 나는 맨날 먹지만 살개떡 매운 툰게람 마시려면 떡하고 후추 고춧가루 조금 아까는 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먹기가 좀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물을 조금만 넣고 잔용냄비에다가 피 먹고 잔용 피곤해 가빈 여기 육대초박도 갖고 틴톡으로 사왔으니까 내일은 신박찌개 먹으면 바라봐요 찌개에 넣어야 되니까 두부를 안 넣을게요 아깝잖아요 두부가 안을 넣기에는 맛있긴하지만 이번에는 물에 적산량만 넣고 넣어만 이거 오잘카면 조금만 더 넣었어 조금 먹고 자야겠어 피곤해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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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 요즈맛 먹었어 행복하게 식어서 콩이 남았어 크림 시었어 엄청 너무 보인다 콩이 나가지고 맛있는데 맛있겠다 나가 햄버거를 사와서 몸이 아픈데 잘했다 엄청 기뻐요 남자친구가 부럽다고 해서 또 많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맛은 없다 감치부터 쇠먹어 감치부터 맛있어 미유탕 토마토 니럭스 백토나이드꺼니 백토나이드는 되게 오랜만이야 맨날 롯덜라메 백토나이드는 이렇게 이런게 뼈티가 있는게 특징인거 같아 맨날 이렇게 못들어도 이런게 야채 같은게 묻어가지고 지저분하긴 한데 있어야 햄버거 모양이 흔들려도 고정이 잘 돼가지고 안 망가지는 잘되라고 해놨나봐 베이컨 토마토 니럭스 먹으려고 하면 베이컨하고 치즈의 조합이 진짜 이쁘게 생겼어 맥도날드 버거가 양배추 냠냠 대체적으로 되게 이쁘게 됐더라구 그러면 베이컨하고 치즈의 조합이 맛나게 먹겠습니다 맛나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빵이 쫄깃쫄깃하고 베이컨 나름 짭짤해 아 트림 죄송해요 더럽다 콩하고 있어 맛있어 정신없이 못다보니까 벌써 반이상 다 먹은거 있죠 베이컨 상태로 이렇게 패티에 두툼한 잘 먹은 치즈 양배추 양상추 맛있어 태국의 조합이네 진짜 엄청 맛있어 맥도날드 맛있구나 맥도날드 맛있구나 치게 맛있네 우물이 부대치게랑 소스 넣고 묵은지 소스 넣고 물 볶고 기다리면 완성 엄청 간단하고 요즘 익었을거에요 3분 지났거든요 생긴게 이쁘진 않아요 어디꺼냐 요 유어스 건가봐요 그리고 냄샌데 김치냄새 콜라도 햄버거 먹고 남은거 먹고 얼음 잔뜩 타가지고 좀 짤거같애 엄청나 김치템 여기다가 담아서 먹고 치우면 돼요 깨끗이 씹어가지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